이 참 증권업계에 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한참 후배들, 젊은 분들 중에도 참 영민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나 이런 분들을 타업종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업계 출신이라든지 그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역시 30대 초반에 장가를 간 상태에서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사실 좀 무모한 일이었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려운 결정이 굉장히 제 인생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분도 사실 저분이 왜 저런 결정을 했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분이었죠. 신한금융투자에서 자동차 타이어 담당 애널리스트 또 그 담당 팀장을 하셨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미국 유학을 하시고 미국에서 또 자동차 담당 시장 분석가로 활동하시고 좋은 칼럼 쓰시는 분입니다. 최중혁 애널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잘 소개를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몇 년도까지 계셨습니까? 2016년 초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신 거죠? MBA를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MBA를 끝나셨고 미국에서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토 엠파이어라고 우리 최중혁 애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영문으로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오늘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 미국의 많은 것들을 배우러 갔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자동차 산업을 오랫동안 분석을 했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모빌리티 산업을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어쩌면 재작년 작년보다는 지금 덜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모빌리티 관련해서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타다부터 해서 참 아까운 기사분들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모빌리티 하면 사실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한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에 있어서 저희가 잘 아는 우버나 리프트가 과거부터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이런 공유 서비스를 먼저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동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우르고 좀 더 확장적으로 저희가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제 그런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를 사는 그런 트렌드도 바뀌고 또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배달을 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업체들이 미국에서는 또 미국 사람들이 배달에 빠지게 돼서 어떻게 또 그 산업은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빌리티의 미래로 케이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케이스 커넥티비티 그리고 오터너미, 쉐어링,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해서 연결성,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쉐어링 부분, 공유 부분입니다. 같이 뭘 같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갔죠.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해서 우버 리프트가 드디어 이제 IPO를 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 가장 많이 이제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전체 스타트업,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스타트업은 아니긴 하지만은 모든 이제 스타트업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레이오프, 해고를 많이 하는 업체이고요. 해고를 하고 7,300명이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탑5로 했을 때 우버가 이제 1등이고 2위가 이제 북킹스닷컴에서 한 4,300명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에어비앤비나 아고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제 우버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해고를 했던 거는 이제 이 국면을 어떻게 이제 벗어나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이제 그런 인력들을 털어내면서 앞으로도 이제 공유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어렵지만은 좀 더 이제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겠다. 이제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의 악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내 차 타지 뭐. 그런 분위기는 안 잡혀요, 미국에서?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우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아예 이제 그냥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뭐 구글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차량 이제 호출 서비스는 그냥 우버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이제 사람들이 우버는 그냥 우리의 일상에 있는 거고 당장 이제 차가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대리운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미국은 이제 그런 서비스보다는 이제 우버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술을 먹을 때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우버를 가장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항에 갈 때거든요. 우리가 공항에 갈 때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할 것이냐. 아 맞아요.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갈 것이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이제 이동 거리가 사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주차비가 또 사실 되게 비싸고요. 하루에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한국 돈은 한 10만 원 정도. 100불 가까이 이제 내야 되는데 우버를 타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출을 보면은 우버의 전체 매출의 15%가 이제 공항 이용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는 수요가 이제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항공 수요를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전체 이제 그 전년 이제 동월 대비해서 97%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사람 숫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우버나 리프트를 타는 이제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차를 갖지 않아도 이제 우버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카드 회사들도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면서 할인 서비스를 많이 줬는데 다시 이제 사람들이 차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이 그런 이제 공유 서비스는 죽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를 하거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의견을 여쭙는 게 자 코로나19 때문에 뭐 접촉을 하지 말고 비대면을 해야 되는 패턴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버 같은 고흥용자가 당연히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차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야 될 그 원인이 그만큼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차가 있어도 공유를 하긴 하는데 그 전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소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값 자체는 한국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쌉니다. 다만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주차료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또 차가 한번 고장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대도시에서 차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대도시에 이제 살고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가 있어도 우버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경우라든가 이제 그래서 차량 소유 자체에 있어서도 이제 뭐 늘어나긴 하겠지만 다시로 돌아가겠냐.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긴 하겠지만 일부 수요는 존재한다. 그래서 좀 약간 살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어쨌든 고정적인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비스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겠다. 다만 어려워질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그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이 어쩌면 그 도요다나 현대차나 GM 같은 차량 매뉴팩처러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그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종 생태계 맨 윗 꼭지에 우버 같은 공유 차량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더군요. 우버가 이제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잘 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언택트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버를 이제 타는 것 자체가 이제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탔던 혹은 이제 운전자가 있는 차를 타는 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버가 이제 만약에 그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돌파구를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버나 리프트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현금도 많이 좀 줄어들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자율주행을 이용을 하게 되려면은 자율주행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현대차가 이제 협업을 했던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과 이제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솔루션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모빌리티에 있어서 좀 이제 우버가 이제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런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도 우리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투자한 테슬라가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공유 경제 이거 당연히 타격을 입었고 수혜를 보는 그 모빌리티 생태계 안에 또 업종들도 있죠? 일단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온라인 자동차 판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저도 뭐 중고차를 사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중고차를 사는 과정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고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될지 이제 깜깜이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자동차를 살 때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과정 자체를 상당히 힘들어하고 하지만 이제 발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 차를 살 이제 그런 돈이 없으면 중고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온라인 자동차 판매를 이제 늘리고 있는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1년에 신차는 1,700만 대가 팔리는데 중고차는 4,000만 대가 넘게 팔립니다. 그러면 거의 3배, 2배 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큰 시장이고 딜러 입장에서는 이제 신차를 판매할 때 뭐 한 평균적으로 한 100불 정도 이제 번다고 하면은 이제 중고차를 했을 때 5년 안 된 이제 중고차를 팔 때는 뭐 많게는 한 950불까지는 벌 수 있는 게 이제 딜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딜러들이 잘 이제 차를 수리를 해서 거기에 있어서 좋은 이제 가격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비효율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던 건데 카바나라는 업체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카바나? 네, 카바나가 이제 온라인 자동차 판매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늘렸던 업체인데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미국인들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해서 뭐 정말 1분만 해도 차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뜻 들으면은 이게 뭐 말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 다음에 이제 비싼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당장 모바일로 1분만에 차를 살 수 있냐 미국은 이제 이 트렌드가 가능합니다. 일단 서비스가 되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됐고 자동차를 이제 볼 때 온라인으로 볼 때 이제 화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게 잘 이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시승을 한 다음에 차가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이제 환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차를 이제 사람들이 자차를 이제 사려고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들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업체들이 차를 만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가 이제 인도가 이제 안 되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차를 이제 갖고 있어야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만큼 차가 이제 내가 10년이든 12년이든 평균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타는 이제 기간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지나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가 없다. 그런데 신차를 내가 당장 하려는데 6개월 뒤에 받는다. 이러면 사실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바나가 이제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았고 작년에 이제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 이제 카바나가 한 17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위 정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1위하는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딜러 업체가 한 1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신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이제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분화가 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와 이제 영세 업체들이 많은 건데요. 카바나가 이제 여기에 있어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고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속측 눈탱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차를 산 다음에 차를 받아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되고 또 네고를 해서 내가 본 것과는 다르면 그만큼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바나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차가 우리가 없어서 못 판다. 더 팔고 싶은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상장 이후에 거의 6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바나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참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웹이나 앱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걸 그냥 산다?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네 뭐 충분히 저 이해는 하고요. 최소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할 수 있는. 카바나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랑 관계없이 이제 과거에 했던 마케팅 중에 하나가 자동차 판매기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판기를 만들었거든요. 자동차를 사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이제 그 카바나에 이제 그런 동전을 줘가지고요. 자기 이니셜이 적힌 동전을 기념으로 주고 동전을 넣으면은 거기서 자판기가 이제 차를 이제 내놓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서 상당히 좀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면서 온라인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차를 자체를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두려운 것 자체가 차를 사는 사실 여러 가지 비대칭 시장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예시를 드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이제 비대칭이 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데 일주일 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환불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탈 수 있고 전액 정말 깔끔하게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님 말고 하는 생각으로 일단 한번 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마음을 이제 사로잡은 겁니다. 하긴 미국이나 영국에 이제 그 살러 갔을 때 가장 문화적인 효과가 있었던 게 그 옷을 사러 가면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입어도 그냥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겨울에 입다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거가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것만 되면은 내가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준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이제 과거의 딜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됐거든요. 차를 사도 일단은 제가 자기가 며칠 끌고 나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모르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또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해주니까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다가섰고 또 후기들이 좀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받게 됐습니다. 몇 가지 미국에서 본 공유 경제를 비롯한 커넥티비티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공유도 그렇고 전교화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니콜라도 사실 우회 상장을 한 거잖아요. 스펙을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브랜드가 뭐죠? 테슬라보다 더 훨씬 오래 가고. 아 루시드. 네 루시드 같은 것들. 그런 회사들은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 있었던 업체들입니다. 루시드라든가 니콜라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우회 상장을 꿈꾸고 있는 피스커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를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기존 스타트업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하고서 그걸 갖고서 계속 계획을 보여주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정통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출이 발생을 하면 IPO까지 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이 돈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경영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타겟을 해야 될까 하는데 니콜라라는 회사가 이런 우회 상장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딱 보여주면서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부품을 이제 미리 이제 선주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해서 자금을 모았고 상장이라는 게 사실은 타인 자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스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트렌드가 됐죠.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먼저 상장을 해서 그 회사랑 스타트업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우회 상장이라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스타트업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들한테 돈을 모으는 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공개 시장에서 돈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차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라든가 이제 여러 이제 부품들도 이제 발주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펙이 확정이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회사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쇼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해서 이만큼 자금을 모을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에게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되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단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사업성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기업이 상장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는 벤처 캐피탈 VC 가서 돈 주세요 해서 투자 받는 거고 그렇죠? 이런 투자를 시리즈 A다 B다 C다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나서 상장하는 게 우리의 통상적인 고정관념인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군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 VC나 이런 데서 돈 못 준다니까 그러니까 스펙을 이용한 우회 상장길로 해서 개인 투자자 단에서 그냥 공모를 한 거고 이 벤처 캐피탈이 돈을 주는 기업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R&D 비용을 구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펙이 사실 원래 있었던 그런 과정이고 한국에서도 스펙 상장이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월가에서 2015년부터 그런 것들을 수치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펙으로 상장한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19% 주가 면에서 봤을 때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IPO를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37% 수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스펙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니콜라가 스펙 상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자동차 스타트업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스펙에 대해서 자동차 모빌리티는 아니지만 최근에 가장 좋은 예시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스펙 상장을 권유를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에어비앤비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아니어도 에어비앤비는 이미 오랫동안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또 충분히 상장을 해서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IPO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니콜라 얘기할 때마다 스펙 상장 스펙 상장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 창에 들어와 있는 1만 5천 분 이상 되는 분들이나 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 또 앱으로 들으신 많은 분들이 스펙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스펙 스펙 하냐고 그런데 스펙이라는 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셜 프로포스 액큐지션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그게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합병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NH 스펙, DB 스펙 또 뭐죠? 신한금융 투자 스펙. 네 맞습니다. 이런 증권 회사들이 이런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스페셜한 회사 그렇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죠. 맞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놓고 기간 안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안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 안에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해서 내용이 있는 회사를 만드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니콜라가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된 건데 지금 우리 최중력 애널리스트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그 스펙을 경로로 해서 상장된 회사의 주가 주의는 좋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제 저 회사 많이 성장했으니까 저 기업 상장하기 위해서 공모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퍼포먼스가 좋았더라.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니콜라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니콜라는 공모했던 것보다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니콜라가 6월에 상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스펙 상장을 하겠다고 말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 7,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펙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브로드하게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서 하고서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는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펙에 있는 그런 업체에 있는 투자자들이 합병을 할 회사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스펙으로 상장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았는데 니콜라로 상당히 전기차나 전기차 스타트업이 되게 뜨거워지니까 또 테슬라의 주가 상승도 한 몫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다 우리도 가자. 네, 뛰어나온 거고요. 재미있는 거는 1920년대, 30년대에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3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돼서 빅3가 된 거거든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2의 자동차 르네상스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전기차 업체들도 당장 우리가 상장을 하겠다. 스펙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차구에서 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전기차로 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의 천슬라, 이천슬라 행진을 보면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가슴이 설레는데 미국에서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애티튜드도 낮고 내가 더 실력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예시를 보여줬듯이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거기에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신만 주면 얼마든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후유증도 있을 것 같다. 그럼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십니까 미국에? 조만간 며칠 내에 갑니다. 며칠 내에 가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미국에 가신다니까 진짜 건강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도 그렇고 또 아침 저녁 라이브 시간에도 미국 시장에서 보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또 전화를 드리죠. 알겠습니다. 전 신한금융투자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는 최중혁 애널리스트와 미국 시장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